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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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불만 마시고 올게요 네? 워터 오케이 하이 프렌지 아이 너 막내 프렌지 예찬 예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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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이 라엘이 트윙스 워터 아이 저 네 제가 들어왔어요 컴 예 컴 예 컴 예 아니 왜 이런 오우 이런 필터 왜 하는 거야 괜찮아 이거 필터 없애서요 아 필터 없애자 팬더야 미키마우스야 그 선생님 뭐하고 계셨나요 프렌지지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크리스마스 같다고요 낀 게 그런 좋은 건가요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해줄 수 집중할 수 없 근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그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죄송합니다 그림 그리고 있었다고요?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은 긴 그림 그림이고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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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찍어볼까 안 돼요 네 네 여기 플래시 김 자랑해 플래시 탈어 대근중이시라고요? 어머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나 방금 잘못 돌렸어 괜찮겠지? 어떻게 돌려요? 반대로 돌렸어 놀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게 보이네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어머 근데 그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요? 뭐예요 이거? 제 헵셋 이건 뭐예요 이거? 그게 뭐 같은? 그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겼거든요 네 어 그거요 그 세현이 형 네 그거 들을까요? 세현이 형 세현이 형 잘 보네 이때 현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써있고 아 네 오늘 라이브요 네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추천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세계는 엑소에 열광할까요? 오 오 엑소 세 2030년 세계 박람회 최초의 엘리베이터 죄송해요 여러분 베레의 전화기 에펠탑의 탄생 결혼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유정재 배우님 정말 너무 좋아요 내가 왕의 세상인가? 세현이 형 나라받는 나이 롤라라라라라 롤라라로 롤라라라라라 오 어 알아봐 으 렌라라라라라 롤라라라라라라 롤라라라라라라 핑클 핑클 인연 빛이 징겨 빛이 징겨 빛이 징겨 뗄러 베이넌 쥐기기만 해 누가 뭐래 두 헤이 레이디스 젠틀메 두 크러쉬 선배님 보고 계신가요? 크러쉬 선배님 보고 계신가요? 겟업 겟업 흘러니까나는 택시 모두모두 겟업 퓨기기기기기기 퓨기기기기기 끈방지겨 퓨기기기기기기기 퓨기기기기기기 퓨기기기기기기기 퓨기기기기 퓨기기기기 퓨기기기기기 어 맞아요 오늘 크러쉬 선배님 가로둑길에 오셨다는 그 손이가 저희도 잡혔어 맞아요 아쉽게 저희는 사진 못했었어요 젠틀메 도 지나가면서 슬쩍 봤다고요? 아 부엌당 힙합보이들은 뭐야 한입에 와랄랄 하고싶어요 와랄랄? 와 근데 부럽다 귀여운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나일이에요 오늘 약간 부의상 어떻게 입으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입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전 이런거 입으면 뭐라 해야 돼요 그.. 이지 이지하게 입었어요 이지하게 입었어요 이지한 느낌 걸어갈 때 다시 찍혀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감성 있게 불 끄고 이거 할까요? 이제 뭐 듣고 싶어요 예찬씨? 저요? 네 저번에 제가 또 찾은 노래 있긴 했는데 저희 다음 앨범노래요 어떤... 진짜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제목이 근데 저는 이 노래도 이거요? 아니요 이 노래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거요? 아니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그쵸 약간 좀 찾기 힘드네요 어떠신가요? 좋긴 한데 아 그러면 이분 되겠나? 네 오빠 내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2022년 10월 21일 18번째 생일 소원을 들어줄 수 있나요? 내 이름은? 로잘 윈윈다 로잘 윈윈다 로잘 윈윈다 happy birthday 아 이분도 약간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요즘에 프레디가 지금 다 날아가고 K1 선배님 노래 K1 선배님 노래 K1 선배님의 Tiki를 뜨 również 그 노래야 K1 선배님의 Tiki요? K1 선배님의 Tiki요? 저는 근데 약간 Brockhampton 아세요? Brockhampton れ 아니면 그거 뭐더라? 그거 뭐예요? 이건 앨범에 있는 티티 그쵸? 좋아요 브라질로 오라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주는 사람 제가 해볼까요? 세연이 머리 정리하자요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축구 대회가 있지만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축구는 원래 안 해본 사람이 잘해요 저 수비술 진짜 잘합니다 제 수비 막을 수 없어요 아니 저 수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제 수비를 뚫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노래 완전 잘한 듯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엘라스트 선배님께서 V LIVE에서 클릭을 해주셨대요 진짜요? 이제 저희가 엘라스트 선배님의 노래를 오 진짜요? 근데 스트레칭 화이트 선배님꺼 듣고요 엘라스트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로 다음에 엘라스트 선배님꺼 바로 쓸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형 수비 뚫으면 결혼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요? 못 뚫을걸요? 이제 사랑해요 트렌드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존경받을 단계는 아니에요 그때 그 단계는 아니지만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하얗고 잘생겼네요 네? 한 번씩 알려주세요 이거 언제 썼어요? 아 이거 소리 지를 때 갱 갱 호우 호우 엘라스트 선배님 잘산갑니다 그쵸 드릴러 떨어본다고요? 아하하 절대 못 뚫어요 음! 노래 진짜 좋아. 저 이 노래 제일 좋아. 이거 믹싱이 좀 장난 아니겠어야 된 것 같아요. 재정이가 엄청 많이 좋아. 슬리가 초기화되기 좋은 것 같아요. 혜영 오빠, 생일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저는 트렌드리 분들한테 받은 축하 그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랑 받을 사랑으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아서. 일단 멤버들의 사랑으로만 해도 지구를 갖고. 그쵸. Come to Slovakia. Slovakia? I want to go. 전 가봤었어요. Slovakia요? 네. 어때요? Slovakia요? 굉장히 가을 쓰기 위해 그 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유럽의 분위기가 산뜻하더라고요. 배선지 근데 왜 이렇게 다가왔나요? 좀 보여드려요. 오늘 저녁은 맛난 거 먹었나요? 오늘 저녁 뭐 먹었을까요? 오늘 저녁 뭐 먹었을까요? 미음으로 시작해요 미음 아 그쵸 근데 뮤비 그게 뮤비 아니에요 어 뮤비네요? 봐봐 여기 날라다니네요 어 그러게요 햄버거니에요 맞아요 뭐요? 바로 맞추시네요 10월 첫날을 너희로 해서 행복하다 10월도 함께하자 저희는 평생 함께할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진짜 아니죠 마라탕이 아니라 맥도날드였어요 맘마요? 맘마 맞죠? 맘마 맞죠 내일 농구경기? 내일 농구경기 농구경기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스테펜 커리 마이크 조라 그 엘라스트 선배님 노래 들으셨죠 당근이 더 제가 너무 눈이 부수네요 원래 어쩔수 없는거에요 원래 어쩔수 없는거에요 저 어쩔수 없는거에요 엘라스트 선배님 노래를 들으셨다 진짜 그거 좋은 노래 약간 특이한 이거 맞추시나? 저희랑 이거 활둥이 저 저 저 저기 여기 이거 되게 특이한 그 노래 맞죠? 네 맞죠? 어 맞는거 같아요 그냥 스탑 뜯다가 오 맞아요 올라스트 선배님 노래 좋아요 저희가 겹치진 않았는데 저희가 뱉지는 못했어요 펀뱉혔을 때 제가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오 맞아요 그때 노래 진짜 좋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오늘 진짜 잘생겼다고요? 연주를 해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생겼다 해가지고 저만 하는구나 오 진짜 얼굴 가까이 해달래요 얼굴 가까이 해줘요 안녕 지금 머리가 이쁘다고 하셨어요 오빠 내 이름 로자린다 18세 2004년 하이 로자린다 I love you 하이 I'm 예찬 speaker 태현 오빠는 고양이야 그래요? 진짜요? 많이 안나가서 씹을 줄 오빠 이상형 알려주세요 제 이상형이요? 일단은 일단은 제 이상형은 노란색이고 네모났고 윙크하고 있고 윙크하고 있고 깜찍하게 그리고 총 들고 있어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제 이상형? 제 이상형이에요 어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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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광량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벙어리 향각 쓰이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아 귀엽죠 여러분 제가 라일이 형이 이곳에 다 어디갔는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봤어요 귀여워요 이거 사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이 못 나온 줄 알았거든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약간 눈이랑 머리가 일자인게 포인트죠 지금 머리랑 약간 비슷하네요 여기 에어팟 여기에는 라일이 형 이름이 떠도 있고 여기에는 라일이 형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일이 형 그 다음에 여기 네임클로버까지 이렇게 살고니 가져다닐 거라는 상호도 있거든요 항상 07년생이지만 누나라고 부르면 좋겠다 누나 전 못해요 제 동생이 07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동생한테 누나라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네요 누나 그리고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생겼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거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이거 전 차민씨에 나오셔서 하는 거 봤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았어요 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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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요즘 약간 들을 노래가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맞아요 좋네요 너무 많아요 못 듣고 있는 것도 많아요 마지막 다시 사이밍 통신 対 누나라고 해달라 또 생각해 보고요 오빠 밥 먹었어? 먹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빠 이틀 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시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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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네 진짜 제 차트 너무 좋아요 꼬부장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지네요 핵룩이 미쳤습니다 제가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이것도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큰 마음을 만들어요 이거 비호 선배님의 다협지심 피처링 지코 선배님 진짜 좋습니다 아까 여기에 좀 괜찮아 제발 결혼하자 성인이 된다면 언제든 오십쇼 코코볼 2개 같아요 저희 저도 있어요 예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할까요 네 저희가 약간 준비한게 있어요 킹 봤죠? 킹 봤죠? 하지마요 잠깐만 뭐했어 저희가 약간 준비한게 있거든요 이벤트를 해보자면 아 이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에 대한 스토리 아시나요? 재찬씨 아니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이게 이제 뭔지냐면은 4월달이었어요 TNT 활동을 마치고 이제 공백되었나요? 그쵸 아니 네 그쵸 TNT랑 딜러 다 끝내고 근데 그때 그쵸 형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을거에요 그쵸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랩을 써보는게 어떠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오 괜찮아요 해서 제가 비트를 이제 바로 보내줬어요 저도 쓰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형 후쿨 먼저 짜죠 맞죠 먼저 짜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제안을 했어요 삽에서 얘기했잖아요 삽에서 에어팟 한쪽 끼고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 에어팟 많이 끼니까 끼고 이렇게 랩 끄면서 에어팟 에어팟 죄송해요 에어팟 띄고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이거 약간 시간 시간 걸리니까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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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 네 잠시만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제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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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어떻게 돼요? 에어팟 연결됐냐고요? 저 이제 연결 끊었는데 어 다행이다 오케이 됐어요? 아 다른 분들도 너무나도 잘 들리고 에어팟 연결했다가 제가 끊었거든요 응 잘 들려 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엘이 형이 에어팟 한쪽 중에서 어? 안 들린대요 봐봐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린대요 잘 들린대요 안 들려? 아직도요? 어떤 분이요? 한 분께서는 잠깐만요 잘 들리고 잘 들리고 잘 들리시고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다 들리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에어팟 한쪽으로 주면서 들어봐라 해서 훅이랑 이제 비트 듣고 이게 근데 이제 비트를 말씀드리자면은 free 비트입니다 일단 비트 먼저 뭔지 저작권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 너의 아이디는 무슨 뜻이에요 왜? 전제 제목 볼까? free uk drill type 8 uk drill drill instrument trap instrument 2021 이라고 검색하시면 free uk type 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저희는 돈 벌 생각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딱 저희 원래는 저희 연습용이었죠 연습 근데 이걸 이제 들어보니까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잘 쓰진 않았어요 네 전에 이제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단 부족하겠죠 안 들린대요 아직도 안 들리신대요 아직도요 일단은 계속 얘기해보자면 일단 연습을 했는데 이거를 좀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들려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사는 그냥 대부분 랩의 주제인 자랑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때는 그냥 진짜 완전 진지하기가 아니라 연습 완전 해보고 약간 녹음 느낌으로 약간만 그때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어요 지금은 보여드리죠 지금은 약간 연습하느라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 또 뭐가 있냐 막 이런 거 제대로 된 장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렵게 막 녹음을 해가면서 오 네 어렵게 녹음을 해가면서 연습을 했던 곡인데 그런 김에 이제 벌스는 저희가 이제 불러보고 속부분은 이제 속부분은 속부분은 떼창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비트를 채워넣어가지고 그러면 보도록 하겠 습니다 하겠슴 자 들려드릴게요 아우 떨려 Let's go 시작 잘 들리시겠죠? 니트가 가 가 가 가 가 가 조각해 보라색 졸리도 장식, glow my name 진짜 좋은 밤에 멋진 애들로만 포함해 통합해, 다운 미리 워킹 멈추지 않는 look all my fame Yeah, 너네들이 봤을 땐 우리 베른 부지 우리가 등장하면 다들 기생한 번에 고겠지 Yeah, 진짜 잘해 줄 필요도 찾아서 굳이 우리 점 오르고 있는 그룹이 점점 늘어나 I'm going my way, 이번엔 파 볼이 놀랍네 Yeah, 고맙게도 very awesome, but an old man get you Oh man get you, oh my dash, 니들 벗어, 왜 고맙네 하도 파다 잡히 않아 봐, 그냥 굽혀 봐, 너넨 좀 고맙네 Yeah, 음, pump은 없다고 말하는 중위의 말씀에 자신을 안 맞게 build up, 다운 능력, 너는 네 발끝에, 얼큰텍 와 가서 눈들어, 잡아서 바꿀 때 Oh man, melanin, sex, boom, be burn up, 왕아서 좀 더 할 수 있게 얼어만 알 속에 여기저기 feel like I melt up 몸이 멈추는 싸이 올라가지, 내일은 바라, 엔방 전도도 못하는 놈이니, 채워 너야, 너네 통장 땡방 요즘 애들 불장난해, 말라 비틀어짐 태워먹어, 백칼 I'm going my way, 깎이고 깎아니 조깍해 조깍해, 보라색, 두건들어 자기실, glow my neck Glow my neck, 내 좋은 밤에, 원진 애들로만 포함해 통합해, 다운 미리 월킹 멈추지 않아, look on my BAM GANG GANG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6점, 6점, 6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근데 사실 연습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신경? 그렇죠 그렇죠 저같이 뭐라색 이거밖에 안 들리긴 해요, 사실 맞아요 듣고 죽음 오우 기특해서 소리 지르는데 근데 이거보다 지금, 아이, 지금 좀 더 괜찮은데 더 좋은 걸 많이 만들려고 연습하고 만들고 있죠 그렇죠 How are you guys? I'm so good today Zip, zip 오빠 나랑 수학 공부할래?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2차 방정식부터 배워보시나요? 배우는 나 지금 알바 끝났어, 칭찬 스티커 붙여줄래? 스티커 있어, 너? 난 아니요, 저 형 스티커 띠구 띠구 실했는데 나 여기서 근데 붙여줬 띠구 띠구 실? 어 하나 더 썼잖아요 또 빼긴데 나 마우스에 붙여주면 안 돼? 어어, 안 돼요 내가 근데, 나 2개야 아 안 돼요 딱 이렇게 마우스에 붙여주세요 안 돼 그러면 여기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 이름을 일단 붙여주세요 이거 이거 이름이요? 아, 다 붙여주셔야지 네 칭찬 감옥에 가둬도 될까요? 칭찬 감옥이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칭찬 스티커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약간 어디다가 붙여줄까요? 여기 여기 가운데요 가운데? 네 오, 야, 감성 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이 랩을 그때는 이렇게 썼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때 그리고 또 연습했던 게 있거든요 한 번 해봐도 돼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연습했던 거 형이 연습했던 거? 네 한 번 해봐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제 또 삐구삐구 집이 하나 덧붙여있다 저 형이랑 라이밍에 하나씩 있었는데 또 어디 있어요? 어디 거요? 제 가방 옆구석에 놓았어요 저는 근데 잘 안 붙여요 왜냐면은 이걸 이대로 이렇게 딱 네모 모양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소장가치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잠깐만요 이거 좀 불편한데 이게 프리야! 프리 맞지? 네 근데 이걸 해도 돼? 이분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분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쭤보면 한 1년 뒤에 답이 오지 않을까요? 답이 안 올 수도 있고 잠깐만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일단 한 번만 볼게요 이걸 또 약간 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 더워요 이건데 어 더워 한 번만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 연습 연습하면 돼요 제가 안 한 지 좀 해봐요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이게 나는 한 번만 해보고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보고 한 번만 해보고 와우 이거는 이건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해볼게요 약간 감성있지 않았나? 아아 예예예 이건 왜 이때 이런 미트가 꽂혔는지 괜찮긴 하거든요 이것도 언제 썼냐면 기억 안나네요 무슨 노래 건 여중만 곧같이 나도 안에 있는 잠재력을 I want to wake it up, huh? 잃었던 영감 찾으러 안 보던 영화들만 넷플릭스 안에서 뭐가 재밌을지 감도 안 잡혀 새 시대에 뒤처진 바쁘라고 다 부르지만 나 마인드 하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I'm young, I'm sick, I'll leave 하잖아 모르겠다면 켜진 TV를 봐봐 죽가다가 다른 길이 다시 풀 때 빠져나오지 바로 break, bye bye Don't wanna say bye bye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섞여 뜬다면 no problem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뒤에까지 썼는데 기억이 안나요 슬로우가? 네 근데 방금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기억 오랜만에 했어요 그거 한 번 드릴까요? 어떤 거예요? 주황색 주황색 버스는 뭐예요? 한 번 들어볼까요? 네 핑크뽕 핑크뽕 맞죠? 네 주황색 구독해 네 주황색 드릴라인 반짝반짝 주황색 버스 주황버스가 달려요 뿌링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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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핑크님 뿌링뿌링 뿌링 이거 무대? 무대는 너무 한 번 더 많을 거예요 오늘 많이 선택한 맥크리스피 아직도 안 먹었니? 어? 저 조나세 선배님 저 향피한 거 오셨어요 다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깜병 깜병 크루랑 크루랑 같이 춤췄어요 크리스타랑 이거 아시죠? 무리질도 아시죠? 왜 넘기세요? 왜 넘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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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파이널 24 7 9 예 1 1 2 1 1 2 2 2 2 3 2 2 3 2 2 2 3 2 2 3 2 2 3 2 3 2 2 3 3 3 3 4 4 4 4 5 4 5 5 5 5 5 6 6 6 6 6 7 7 5 7 7 8 8 9 9 10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0 11 12 13 14 14 15 15 15 It's very done 그 모든 마치 주황색 로케놈 나는 인싸 on insta better pay up 근데 비싸 everyday 나한테 집중해 러러웨이 100 러러웨이 좀 집중해 집중해 pay attention 집궁해 저 쪽에 이쪽에 붙여 hands up Show me yeah 이 노래 근데 bands up He ain't done huh 생각나 헛 네가 예전에 고민을 했잖아 내가 다 때가 있잖아 지금 봐 나도 쟁이인가 봐 대박났어 like 달리 베피카소 1등 못해도 상금은 이미 탔어 I'm your gang 이 카세 수 칸 I believe it's good 내 일방 땡결났어 Take your mommy's on It's the denison Hey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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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걱정마 작업실에 안 갇혔어 Shining autumn 이런 빛은 넌 못 갚어 bro Are you ready? We gon' bring it back 싫대요 하미시 형은 들어왔어 주황색 입기 싫대 빨강색 입을래요 오 좋아요 주황색 주황국 무슨 노래 들을래요? 주황색 무슨 노래 들을까요? 이 코멘트를 읽으면 나와 결혼해 요즘 제가 뭘 듣죠? 제가 노래를 플레이비스가 사야지 있는데 힙합 밖에 못 듣고 있어서 힙합 원래 힙합 들으셨잖아요 힙합도 지금 못 듣고 있어 다들 별로 작년이라 큰일 났어요 광선광을 뽑으면 주황이래요 네? 뭐라 했어요? 뭐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광선광 뭐 얘기 나온 거 같은데 잠들기 전에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노래 저 요새 그 노래 약간 끄고 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오늘 저희의 랩을 이렇게 어떻게 근데 아직 그렇게 제대로 선 보인 건 아니죠 그쵸 거의 선 보였다보다는 그쵸 보였다 그런 느낌이라 저희는 이제 더 연습해서 더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드랩 안 되고 이 가사를 써서 보여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쵸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지직 소리가 난데요 뭐 찍어드리나요? 찍어드리나요? 뭐지? 충분히 멋진데라고 해주는데 더 멋있어질 겁니다 헤헤콩 감사합니다 헤헤콩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트윈스 그러니까 헤헤콩이 그런 느낌이죠 헤헤콩 헤헤콩 그럼 헤헤콩이 어떤 콩 맛 이 소리 그 말하면 귀엽지 않아요 아 헤헤콩 약간 핑크콩 이런 단사인가요? 네 그 음의 비따박 아 그거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던가요? 태버 담배님께서 신곡이 나오셨어요 어? 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콩콩 빵 지지직이 반복이라고요? 네 어 어 지지직 베이베베베베베 소리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죄송해요 기대되세요 처음 들어봐요 목소리가 진짜 사기심네요 오 오 노래 좋아요? 노래 진짜 좋죠 네 지지직 소리가 난다고요 계속? 응 지지직 소리가 계속 난대 응 응 응 지지직 소리가 나요? 저 뒤에 그림자가 뭐예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헤헤 진짜 뭐야? 저거 뭐예요? 잠깐만 여러분 저 뒤에 그림자 보여요? 어 무서워 그림자 저거 뭐예요? 어 무서워 지지직 소리가 자꾸 난다고 하잖아 이게 여름이 지났는데 남녀북 집 끝났는데 아니 덥잖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귀신이 없는 노이즈 네 방에 소리? 소리가 아니라 화면 이제 주파수가 안 맞아 튕기면 어떻게 해요? 방송이 어떻게 꺼지면 어떻게 해요?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하지마요 끌려야죠 그쵸? 그쵸? 그림자 누구예요? 더운 사람이 있는 모습에 그렇게 있나요? 헷 콩 헷 그쵸 그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우리 목소리가 어항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형도 그러면 그것도 다시 되나 보다 은일이 형은 핸드폰처럼 그러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어항처럼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요? 그니까요 리버브를 걸었다면요 아니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그건 예상 못했죠 어떻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어때요? 어? 괜찮다는 분이 있고 어? 은일이 때랑 비교하면 안돼요 그때 심했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 What happened? And The ghost Come to Come to Here Come here Goat가 왔어요 영어로 어떻게 Goats come here 그래? 그래? 천장 봐 워 잠깐만 어항 어항 소리처럼 들리고 지지직 소리도 어? 어? 깜짝아 야 아니 이 댓글 약간 어? 깜짝아 하하하 하하하 부족했어요 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들 다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지지직 소리도 계속 들리고 귀신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봐봐요 이렇게 말하면 어항에 있는 것처럼 안 들리죠? 그러게요 딕션을 제대로 해서 지금도 딕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딕션을 제대로 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꽂아 보겠습니다 불 왜 켜냐고요? 약간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약간이 아니에요 네 겁쟁이 겁쟁이 아시죠? 그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그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그 버즈 선배님 겁쟁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겁쟁이랍니다 들었어요 네 저 그거 갑자기 듣고 싶어요 어떤거요? 겁쟁이야 어 저 쓰라도 제가 어떤 노래 너 두고 가 갈증은 무슨 갈증 해 이거죠 네 갈증가세요? 흙 제 그림dan 아하 아주 멋져 당국민님께 대원님 왜 말을 했더니 꺄 꺄 꺄 세상이 이런 일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런 거 남기고 싶어요 갈증은 무슨 갈증 헷콘은 무슨 헷콘 아프지 저절디 당신은 멋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슬빙 11년째 프레쉬맨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런가요 지혈팡님 노래 들을래요? 이거 한번 듣고 하면 돼요? 저거 눌렀어요? 이 노래 알아요? 알지 저 이거 좋아해요 저번에도 틀었어요 그럼 들어볼까요? 네 나와 지구를 위해 한 좋은 일은? 아 텐더 먹었어요 내 몸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은 식물성 텐더니까 나는 지구식단합니다 풀무원 지구식단 지구식단 지지직 소리 진짜 안 들리냐고요? 저희는 안 들리거든요 사실 근데 예찬씨 우주 선배님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까맣게 타버려 그 샤워할 때 화장실 앞에서 노래가 다 들려요 진짜 좋아요 계속 이거 틀어놓고 샤워하는 거 들었거든요 왜 괜찮으니까 저 등교를 할 때 이거 듣잖아요 아침에? 네 그럼 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오 오 나도 필요가 없어 네 맘대로 해 난 너 없이 살 수 있어 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빠 사랑해 로다 린다에서 저도 사랑합니다 또 잘 살겠지 알아 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너 때문에 아파야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널 내 눈물도 없어 이 노래 뭐냐고요? 우주 선배님의 난 너 없이 자리 없어 널 위해 새 맘 만나도 없어 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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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찬 플린은 진짜라니까 제 플린 싹 다 사라졌어요 이제 더이상 제 플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약간의 약간 원인은 저였죠 그쵸 근데 999곡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형 때문에 알긴 했어요 그쵸 저는 뭐냐면은 음악을 찾기 위해서는 목록들 플레이리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그게 엄청 많이 차잖아요 그 다음에 그중에 몇 곡만 제 플리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는 천 곡이 넘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냐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플리에 플리 만들어서 이제 네 너무 어렵길래 내려가기도 했는데 원래 730 몇 곡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400 몇 곡 밖에 안 넘어가지고 뭐지?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옮겨야겠다 해서 옮기고 있었어요 예찬씨 근데 잘 때 목록병 있는거 아시죠? 아니요 예찬씨 주무시다가 자꾸 지우시던데요 하지마요 옛날에 전에도 자고 일어났는데 제 핸드폰에 사진 찍혔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손사진을 찍어놨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손사진을 찍어놨다고 깜짝 놀랐어요 몰라요 이렇게 해서 성취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손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손사진을 찍었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들어갔는데 곡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있는거예요 제가 담은 곡 그래서 멘탈이 너무 깨져서 와장판이 돼서 지금 제 딸 래퍼 먼저 래퍼 선배님들 먼저 듣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그러니까 간다는 뜻에 안녕일까요 아니면 반갑다는 안녕일까요? 아니 이중적이 된다고 할까요? 반갑다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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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렇지 맞죠? 안녕 Who puts the reputation You look like my love Hi Leon 우와 네 잘 살고 있어요 형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못 살고 있어요 형이 없어서 맞아요 보고싶어요 그때 형 그 그거 알죠? 동현이 형 그 형 제 생일 때 목소리 녹음해서 줬잖아요 그때 태현이 형 엄청 감동 먹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대한민국 최초 모른데요 몰라요 한국의 건강을 위해 넘겨요 보여요 보이스메일이네 아 보이스메일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연애들 때 이때 딱 딱 우리 노래 보자 우린 멀어져 보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예찬 선곡 진짜 잘 하신데요 DJ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힙합 노래만 들어요 그런 DJ 말고 라디오 DJ 진짜 저 선배님들 저 너무 좋아요 그쵸 이분들 그거 보셨어요 앨범 쪽에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빙나티 선배님께서 너무 연습하고 싶어 너무 연습하고 싶어 빨리 와요 약간 워커홀링이잖아 네 제 친구 선배님이셔요 빙나티 선배님 빙나티 선배님 제 친구의 친구예요 그쵸 진짜예요 저도 알아요 지금 다리가 좀 많아요 빙나티 선배님이시고 빙나티 선배님 저도 제 아는 형의 친구의 친구예요 그건 나잖아 이 형이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봐봐요 이거 되게 잘 췄어요 그리고 이 봐봐요 VV 기준이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세븐에잇 세븐에잇 정이라고 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했어요 형은 챌린지를 만들어볼 생각 없으세요? 저요? 많이 만드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저희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 1시간 하려고 했잖아요 네 벌써 1시간 하네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갈까요? 아쉬울 수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잠시만요 저 봐봐요, 이쪽 그랜나로 쓰는 거 이거 봐 형, 루피피스 보여드리면 안 돼요? 루피피스 있어요 루피피스 있어요, 머리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형, 들으면 안 돼요 왜? 형, 잠시만요 됐어요, 루피피스 루피피스가 자동으로 완성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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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헵 헵 헵 헵 자, 불 끄고 한 번 더 해봅시다 근데 불 못 끄겠지, 무서워서 아, 이제는 괜찮아요 원래 힙합보이는 불 끌 줄 알아요 여러분, 주먹받으세요 자, 이거 약간 잘 자요 잘 자요 형, 잘 자요 굿나잇 자, 미리 아침 인사까지 예천 씨 가사 준비하세요 굿모닝 미리 아침 인사까지 즈음이 이제 한 1분 30초 남았죠 예천 씨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원래 딱 저, 저 봤다고 했어요 공식 때 할게요 네 오케이 아까보다 텐션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어요? 예이 자신 있어요? 오케이 춤추네요 괜찮은 금방 모듬 잘 잘 차 스펙 촬영 시작 룰클레인 이게 MVP 목릿 무릎을 담아 이만 토피 팔 그치고 다시 랩은 졸깃은 like 고등 램지 메인 대쉬 아무 돈 못 거라 클레인 비필은 레인트는 get a lot of bass I go my way 깎이오 깎아리 조각해 보라색 졸리로 장식 blow my neck blow my neck 다 좋은 밤 맨 멋진 애들만 포함했을 통합해 다음 일은 working on 주지나가 look on my bed Yeah, 너네들이 봤을 땐 우리 배들 부지 우리가 등장 한 번 다 즐기는데 한 번에 go get 진짜 잘해줄 필요조차 없었고지 우리 좀 오르고 있는 그룹이 점점 늘어나 I go my way 이번엔 pop몰이 놀랍네 놀랍네 고맙게 랄비하사 보석 oh man get oh man get oh man get 니들 보석 왜 고맙네 파도 파도 창피 안아왔끔은 oh, 고맙네 음, 성탄 없다고 말하면 종이의 말씀에 자신이란 맛도 별거 없다고 능력 널 이미 발끝에 I keep that 하갓도 너를 잡아서 Rackle band 나 한 섹스 공유바나봄 저 정도 할 수 있게 JOO, 바로만 알기 속에 여기저기 So like I melt up 몸이 멈추는 싸에 올라가지 내일은 파라해 빵 점수도 못하는 놈이니 채워 놓은 거야 너네 통쟁 땐 밤 요즘 애들 불장 난 내 말라 비틀어 좀 태워먹어 밴드카드 I go my way 같은 거 가까이 조각해 보라색 조금도 장식 고만댕 고만댕 내 존밤해 멋진 애들로만 포함해서 통합해 다 미리 와끼 멈추지 난 I love all my way 여러분 지금까지 밴드 G 예찬 나의 DG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딱 끊으면 딱 그 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다섯 번 정도 더 해줘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안녕 잘 다요 굿날 굿모닝 미리 해줄게요 안녕 좋은 일요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